깨어만 서랍 산이오 서랍으로 만들어주기 스티커 리뷰했을때 많이 있었는데 제가 리뷰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반짝반짝 되게 예쁘죠? 이 서랍에 붙여서 비싼 스티커인데 산이오 버전으로 만들어줄게요 스티커 하나하나씩 떼서 귀엽게 붙여주면 시나모로 미니 서랍이 완성되겠죠? 영원을 위쪽에 에브리데이 어쩌고 저쩌고 파티 매일 맨순간에 파티랑 컴퓨팅까지 있어서 되게 귀여운 스티커라 왜 산이오가 캐릭터값으로 억대해보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다 억대인건 내 랩피셜이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다 컴패팅까지 붙여주고 위에도 허전한 부분에 붙여주자 한마리 한마리씩 조금씩 붙여주면 귀염둥이 오름이 위니 서랍이 완성된다 아 배 아파 기운 없어 하나씩 입이 뚫어지게 붙여놨어 조금 아래로 바티 바티 이렇게 붙여주고 롱글라스도 되게 처음 잘 붙이죠 스티커 꾸미는걸 옛날부터 좋아해서 이런건 되게 잘 붙여요 귀엽고 깜찍하게 센스있게 음 컴패팅도 그냥 놓칠 수 없지 귀엽게 이런데 꾸며줄까 옆구리 여기 어디다 줬까 고민하자고 후스티커도 붙여줬는데 귀엽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까요 애매한 스티커는 붙일 데가 없어서 그리고 회오리 찌는 회오리 감자 같은 느낌 컴패팅 위에는 컵 당연한거지만 컵 붙여주고 디저트도 붙여주고 바로 마지막 몰올리 까지 너무 귀엽다 붙여주고 귀염둥이 케이크 곰돌리 케이크 꼰돌이 까지 아예 잘 안 붙어 했어 붙여주면 완성 이러니까 이 종이바랍 쓰고 싶고 갖고 싶지 않나요 스티커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위에도 붙여주고요 잘 안떨어지게 비싼 스티커 서랍이 된 느낌 옆에도 옆에도 몰올리를 붙여주고 싶은데 푸어 때문에 찰 잘 안올려요 남은 몰올리 남은 몰올리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몰올리가 남은 스티커 말고 어디다 붙여주지 여기도 푸스티커 저기도 푸스티커 얘는 슈퍼스마일에 붙여줄까요? 이빨에 몰올리 붙어있는거 왜 이렇게 웃기냐 넌 나의 쉐러 쉐러 쉐러가 귀여워 쓸데없이 반짝여서 뭔가 이재감이 드는 스티커는 어차피 다른데다 붙여줘도 되니까 썼던거라도 장난감도 파티파티하게 만들어줘요 몰올리 귀 파티 선물 같은 사람 나에게 선물 같은 몰올리 쓸데없는거에 스티커 막쓰기 스티커 이렇게 쓸거면 여러번 달라고 할거 같은데 그런 느낌 붙였다 됐어 예쁘잖아 저는 몰올리 스티커도 붙여주자 카트 스티커도 여기있어서 작아요 붙여줄게요 근데 이런건 핀셋으로 해야지 예쁜데 전화왔는데 전화 안받아 받아야돼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어요 이 음식 시켜줘서 도착했다는데 제가 카톡 확인을 안해도 좀 미안하네요 이런영상 찍다가 안받았다그러면 마음 상할까봐 받았어요 무조건 받아야지 전화가 왔으면 제가 배가 아프기도 해가지고 사실 꾸미는것도 나름 배아픈걸 이겨내려는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뭔가 이제 영상보고 실망할까봐 좀 미안하네 근데 내 영상 안본다고 했으니까 아 배아파 여기 남은 하트들은 가위로 잘라서 쓰면 되구요 홈패티들은 아까우니까 다 쓸거야 아깝잖아요 그냥 모르게 모로리인데 그래도 얇은것까지 붙여주고 하트까지도 마무리로 붙여주면 모로리 미니더라 다 완성입니다 레진공예같은 느낌이 돼버렸어요 완성 귀여워 옆에도 이쁘게 붙였으면 좋았을텐데 자리가 후 때문에 다른 스티커 붙여도 되니까 괜찮겠죠 하트 마지막 남은거 하나 더 있다 여기다 붙여줘야지 옆에다 아 떨어뜨렸어 스티커 다시 붙여야지 다시 붙여야지 됐다 카드까지 완성 이제 받아먹으면 됩니다 쓸데없이 여기 붙인거 너무 웃기지않아요? 어이없는데 이거 떼고 그냥 모로리 떼고 여기다 붙여서 안되겠어 밑에를 꾸며줘야지 이거 비싼거라 안돼 그냥 여기 슈퍼스마일 붙였던 것도 여기다 바꿔서 붙여줄게요 스티커 접혔어 큰일났네 됐다 아이돌화장 그것도 컨텐츠에 찍어야 되는데 너무 하기 귀찮고 배아프고 정신없어서 주말에 청소하고 싶은데도 못했어요 제가 그날이 아주 힘들어 사실 이게 엄살이 아니고 진짜 하루종일 너무 아파요 잠도 죽을 맛이긴 해 사실 잠도 잘 못 자서 잠도 잘 못 자서 잤다고 하긴 했는데 많이 못 잤어 배아파 완성됐구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하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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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